2020년 4월 2일 여기 저 일산의 호수공원에 이렇게 아름답게 벚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이 모델 한 분을 여러분 앞에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대민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모델 가수 김초원씨 와 오늘 최고 멋집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벚꽃과 함께 침구가 되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벚꽃을 가까이에서 찍고 있습니다 김초원씨 벚꽃 사랑하십니까? 네 벚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벚꽃이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